노력을 하긴 했는데 맛은 어떨지 모르겠네요. 음식은 잘하죠, 워낙. 네? 아니에요. 호준이 가장 좋아하는 메뉴예요. 트러플이라는 아주 귀한 송모 버섯인데 그걸로 만든 트러플 파스타입니다. 호준이 제 메뉴 중에 베스트로 꼽는 거거든요. 맛있죠. 아, 먹어봤어요? 아, 그래도 로이 형 건 다른 가게랑 좀 다를 거예요. 호준이 얼마나 미식한지 모르시죠? 아, 그래요? 각별한 사이만 아는 건가 보다. 전 몰랐거든요. 전 옆에서 거들기만 했지만 한 번 드셔보세요. 네. 음! 와, 너무 맛있다. 아, 확인. 세상에 맛없는 트러플 파스타는 없자 그러더라고요. 아, 아닌가? 파스타가 아니었나? 떡볶이였나? 주워드릴게요. 아뇨! 제가 좀 할게요. 아뇨! rollMenc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